이제 몇 곡 남았는지 볼까요?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네 저희가 이제 여섯 곡 남았는데 곡이 다 짧으니까 뒤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위기를 바뀌어서 볼리핑크의 수화 짧게 보여드릴 거고요 유엑사이트 덜덜덜 플레이스틴 웨이 리모데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저희 이제 이제 끝날 예정이니까 여기 가지 마시고 마저 자리 지켜주시고 저희 조금만 더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많이 움직여서 여기가 좀 약간 습하고 덥잖아요 그래서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